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법조기자 게이트예요. 법조기자가 건설업자가 돼서 사업을 벌리다가 사고를 친 거야. 법조기자와 변호사가 전관들을 불러다가 사고를 친 거예요. 사업을 벌리다 사고를 친 이 상황이에요. 이건 이재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만배영이? 그러니까 얼마나 법조기자들이 부적절하게 행동을 하면 이권과 만나서 부적절하게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봅시다. 이재명한테 올라간 결제 문건에 사업 속 타당이라고 써 있다고 리스크 상당 해명과 다르다고 너는 이걸 갖다 붙이냐고 도대체 무슨 뇌피셜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아니 모든 사업에 리스크가 없이 리스크가 있는데 사업을 하는 건 타당하다. 이 말이지. 이걸 왜 마치 배치되고 거짓말인 것처럼 몰아갑니까? 얘들은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니 그러면 삼성에서 사업을 할 때도 반도체 앞으로 하강 국면이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아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줍니까? 어디서? 아니 원래 이런 거예요. 리스크도 있고 그렇지. 사업성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타당하다. 감수해도 된다. 아니면 이 정도 리스크는 너무 큰데 리스크에 비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너무 작다. 그럼 이거는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지만 이 정도 리스크는 사업성에 비해서 보자면 감수할 만하다. 또는 이 정도 리스크도 크고 리스크는 크지만 우리가 이거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요. 누구야. 성남시의회에서 보세요. 대장동 수익성 담보 못해. 민간 투자 있겠냐. 그러면서 대장동 수익을 민간에 더 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누구야. 새누리당 성남시의회였어. 새누리당 중심의 성남시의회가 수익성 담보 못할 것 같으니까 민간 투자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재명을 그렇게 못 살게 걸고 공격을 했다고 심지어는 민간 지분을 갖다 더 줘야 된다고 집요하게 주장했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천화동이 여기 나오는데 쭉 나오는데 이거는 언론인 김범호 씨 만병이고 만병 부인 경수고요. 만병 누나고 남 모 씨는 남욱 변호사고 회계사 정 모 씨고 C 씨는 저기 조모 변호사예요. 이 사람도 저기 남보 씨랑 같이 사업하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전직 판교 프로젝트 금융사 소속이 되잖아요. 판교 프로젝트 전에 옛날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 판교 프로젝트 때문에 감옥 왔다 갔다 하고 잡혀가고 하면 난리를 났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 다. 그다음에 D 씨는 이제 배모 기자예요. 언론인 출신이고 이 만병 후배예요. 이게 저기 내가 알기로는 머니투데이 소속이고요. 내가 알기로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결국에 뭐냐면은 이 세 개는 저기 만병 거 이 세 개는 남은 거. 전 사업자 거. 이거는 뭐냐. 만병이 지 잘 따라다니는 후배한테 이거 너 해라 하고 던져준 거예요. 뽀지 챙겨준 거예요. 이렇게 된 구조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거를 제대로 돈을 제대로 벌려니까 병풍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병풍으로 박영수 특검. 병풍들 봅시다 그럼. 김수남. 김수남. 누가 검찰총장 시켜줬죠? 박근혜죠. 그다음에 병풍. 이경재. 박근혜네요. 누가 시켜줬어요? 박근혜네요. 최순실 변호사 아닙니까? 자기가 자백했어요. 시인했다고. 곽상도. 곽상도. 그전까지 청와대 정무수석 하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 죄송합니다. 민정수가 다 나와서 했어요. 친박이네. 원유철. 친박이죠. 친박이네. 다 친박들 데이터야. 이 쉐리들아. 그러니까 저기 만배 형이 친박 전관들 병풍 세운 거예요. 유일하게 친박 아닌 사람은 박영수 특검이에요. 그렇죠. 그 양반밖에 없어요. 양달이 걸친 거지. 권순일 친박은 아니지만 그 양반도 박근혜가 임명시킨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박영수 권순일 전 대법관 사실 이재명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하고 추미애라고 그러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국조 마당발 김만배 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할 텐데 여기서 유동규는 빼세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동규가 사업 설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김만배하고 남욱이 둘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배 형이 사실 동탄 쪽의 개발 사업을 본인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가 스스로 자랑하고 다녔어요. 맞아요. 동탄 쪽 개발. 그다음에 남욱 이 사람이 원래 판교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유동규가 굳이 이 사업에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유동규는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있을 때 어떻게 공공의 이득이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인가. 민영과 공공이 함께 개발할 때 우선적으로 이익을 환수할 것인가. 그걸 설계했다고 하면 그래 오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콘서트 시험 안에 들어가서 설계를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제가 아까 했던 적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 앞에 거예요. 피고인, 변호인, 검사장, 화천대유 사역과 관여하고 자문을 냈다라는 건데 이 남욱 변호사. 아까 천화동인, 실질적인 소유주. 그러니까 4호부터 6호까지. 이 사람을 구속, 기소했던 사람이 강찬호 수원지검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이 박영수였던 거예요. 박영수, 조연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천화동인. 고문이 됐죠. 고문이 된 거죠. 그다음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보세요. 남욱 변호사가 2015년에 구속, 기소된 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네. 이때 바로 대장동과 관련돼서 대장동 1차 사건, 1차 비리 때문에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영수 동생한테 돈 주고 이러면서 공공개발을 민영개발로 돌렸던 그 희대의 비리. 대장동 비리 때문에. 그 비리에 걸려서 남욱이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강찬호 수원지검장이 수사지휘를 했는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 김수남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그림입니까? 이 고문들 누가? 남욱이 자기가 빠져나오게 해줘서 고맙다고 박영수 딸 취직시켜주고. 자기 사실은 살살 수사를 했으니까 나았을 거 아니야, 남욱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도와준 김수남 총장한테 살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또 사방에다가 얼마나 많이 꿀발랐겠습니까? 그 꿀발란 사람 중에 하나가 이경재, 원유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게이트야? 아니, 그때 잘 봐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걸 공영개발로 막 하려고 하는데 공영개발을 하려는 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체를 발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방체를 못 발행했죠. 발행을 못하게 하는데 경기도에서 자꾸 막아. 그런데 당시 경기도 부지사가 누구였냐면 원유철이에요. 네. 경기도지사는 누구냐, 김문수. 남경필. 아, 남경필. 2015년에 남경필. 부지사가 원유철. 원유철이었어요. 그럼 원유철이 지금 여기 고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유철은 지금 땅에 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뇌물 받아 먹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누구였느냐. 곽상도. 곽상도예요.